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대한의사협회 정책협약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자 소별하겠습니다. 우리 최대재 대한의사협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인 이낙연 당대표님 오셨습니다. 박강원 상총장님 오셨습니다. 한 장의 정책위의담을 모셨습니다. 오늘 정책위의사자 이행합의서를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사 이행합의서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관의료 제도에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료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 비기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여여 당과 같이 경책자별로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논의 발표를 약속한다. 1. 의뢰장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발전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전 이후 협의체 구성하여 법안을 통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요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우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정공의 협의회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정공의 취약법 등 관련 법안 재개정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이 그 도전을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발행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강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책임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0년 5월 4일 더불어민주당 정체비의장 한정해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 집 이상입니다. 그 다음 먼저 오늘 합의에 대한 한정의 더불어민주당 정체비의장 말씀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우리 당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와 그리고 또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의 합의서의 정서와 서로의 요구사항과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균형점을 찾아내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합의는 우리 당이 처음으로 대한 의사협회와 체결하는 정책과 관련한 이행협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체결하는 정책협약의 내용에는 어제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도 정공위 협의회를 비롯한 전임위 대표들이 역핀도 찾아오셔서 그들의 얘기를 또 따로 빌려준 바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항을 감안하여서 균형있게 우리가 추진할 내용들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렇게 체결하는 정책협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 전반에 대한 전의와 의견 동조를 이끌어주기 위해서 노력해주신 대한의사협회 최대직 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그에 따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협약이 제대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회장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회장님의 의원 최대직 회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초부터 정부의 의원적인 정책 강행으로 우리 대한민국 회장님의 의원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미리 사전에 대한민국 회장님이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고 이런 정책을 추진했더라면 이런 커다란 사회로 혼란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지났고 또 우리 대한민국 회장님이 1차 2차, 정부 의사 총파업 등 아주 강한 반대와 상의의 뜻을 표하고 난 이후에 비교적 활발하게 정부 대화, 논의가 진행되어서 이런 흐리물을 도출하게 됐는데 드렸지만 상당히 환영한다는 뜻을 말씀을 드리고 비록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철회 후 원점 제공 등과 그런 내용하고 중단 후 원점 제공은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비록 잘 만들어진 걸 합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철저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두 분이 합의를 서명한 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일괄하셔서 네, 또 하나 쓰고 네, 국민 여러분께 이러한 걱정과 불편이 생긴 것 몹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며칠 동안 어려운 협의를 거친 끝에 이 고비를 있던 문 기자한테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와 협의와 협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함께해 주시기 최재진 회장님, 한정혜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의사협회와의 이학을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생겼던 의사국가 없이 의 우려가 해소되고 정상화 되기를 바랍니다. 전공이 고발의 문제로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정부여당은 정책과 관련된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의사협회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신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응답할 의무를 안게 되셨습니다. 이러한 여러 과제와 의무를 함께 잘 이행해서 국민의 우려를 빨리 벌어들이고 특히 코로나19의 조기 통제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봤으면 합니다. 의료진 여러분께서 그동안 코로나19 대처의 과정에서 보여주신 희생적인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안정화되고 또는 그 이후에 완전히 퇴치될 때까지 마음을 모아서 함께 대처해 가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거듭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일을 교감삼아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 세밀하게 헤아리는 덕분이 바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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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